쭉쭉 솟아오른 이것은 무엇 습사슴사슴 사슴사슴 뿌리지 버테로 만지다 찔리면 아프겠는걸 괜찮아 봄에 좋은 목욕이니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다들 마음 잘 주수렸나? 예 부장님은 괜찮으십니까? 어 난 괜찮아 또 오시자들 대체 왜 이러는건데 이건 또 무슨 노균 부장님 노균 드실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좋아 박성원 예 박성원 노균에 대해서 좀 아 몸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좋은지는 모르고 예 그럴 수 있지 신입이니까 노균이 사실 만병통치약인데 말이야 신입이니까? 무시한거 맞지? 자 그럼 각자 좀 보라고 예 그 저 응 그래 우리 신입이 할말이 있어 편하게 해봐 그 노균은 그냥 노균 아닙니까? 만병통치약 까지는 아닌것 같은데 부장님 아직 신입이라 뭘 모르고 반소릴겁니다 노균은 그냥 노균이다 뭔데 이 분위기 송차장 예 박성원 좀 안내해주게 사승해방으로 예 그 사승해방이라던데 루도르프 사승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왔다면 형님이라 했겠지 노균은 그냥 노균이다 노균은 그냥 노균이다 루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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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기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람이 묶여있어요 여기 사람이 묶여있어요 저기요 차장님 맞아 내가 이 사슴의 방을 담당하고 있는 송차장 차장이다 뭐야 이름이 송차장이었어? 박성원 넌 평소에 노균을 소중히 어기지 않았지 지금보다 노균의 효능을 몸소 체험하도 될거야 네? 네? 차장님 저 쟤 그게 아니라요 차장님 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차장님 입 벌려 노균의 기스트라 오 이번엔 노균을 숙성시켜 만든 노균찜이야 입 벌려 찜 들어간다 제발 진짜 못 먹겠어요 진짜 버려 아 제발 제가 네가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네? 노균은 그냥 노균 뿐이라고 말한거예요 왜 왜 그러세요 노 뭐... 방금 뭐라고 했지?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 다음에? 녹용! 녹용은 그냥 녹용일 뿐이라고 그냥... 녹용이라고 네! 녹용! 왜... 왜... 녹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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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riff! 동영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박상원이 또 노병이라고 얘기했어요. 박상원 그렇게 안 봤는데 학습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박상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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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상원